이번 시간에는 접근제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접근제어자는 객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 메소드나 변수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누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권한의 차등을 주는 것을 접근제어자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곧 뒤에서 살펴보고요. 그 이전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자유와 규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프로그래밍 도구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여러가지 기능들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작은 것에서 거대한 것,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또 혼자 작업하던 것에서 여러 사람이 작업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움만으로는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막장이라고 하죠.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수업들은 바로 규제라고 하는 측면에 맞춰져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대표적인 규제 중에 하나는 데이터 타입을 들 수가 있겠죠.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변수 안에는 반드시 문자가 들어가 있다. 또는 그 변수 안에는 반드시 정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그 변수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개런티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일종의 제한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만드는 사람 또는 메소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규제가 됩니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는 변수나 메소드가 반드시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리턴할 것이라는 것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수단들은 언어를 설계한 사람의 취향이나 그 언어가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규제는 채택되기도 하고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PHP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에서는 어떠한 변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 변수 안에는 어떠한 형식의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스스로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배울 추상 클래스 그리고 파이널, 접근 제어자, 인터페이스들은 이 규제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갑갑하고 제한사항처럼 느껴지고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아무래도 많은 거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름 위기사항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언어들, 객체지향을 제공하지만 객체지향을 느슨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언어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더 크고 복잡한 것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그러한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스타일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언어설계자들에게 인정받게 되면서 그것을 언어가 내재하게 되는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채택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거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잡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라는 것이고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 수업을 듣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바는 객체지향이라는 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프로그래밍을 어렵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문제없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수단들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규제들을 채택할 때는 바로 그러한 목적에 맞게 그러한 목적의 테두리 안에서 이 규제를 채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규제 중에 하나인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